그 다음에 지금 하느라고 해줬는데 거부하고 미운 짓하고 이럴 때는 실은 저는 김영수 원장 아시는 거니까 김영수 원장한테 ADHD 2시간, 우울증 2시간, 인터넷 중독 2시간, 학습 부진 2시간 모두 8시간의 연습을 들어서 이렇게 우리도 다 돈 모아가지고 우리 반 학부모도 해가지고 연습을 받았어요. 상담하러 가서 시간이 확보가 안 돼요. 그때 얘네들이 왜 거부하냐. 우리 엄마 아빠도 나를 결국 버리고 갔다. 그래서 당신이 나에게 다가오는 걸 꺼려요. 왜? 또 상처받아. 결국 애들이 낯선 행동을 하면 이제 더 이상 묻지도 따지지도 말자. 이 아이가 어떤 상태다? 우울하다. 인정하시면 돼요. 그냥 그림을 하면 그게 더 이상 묻지도 몰라서 그냥 chem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그럼 뭐 하는 것 같아요. 하니깐 치ily ripse prick, 아이안요.